생명 연장을 꿈꾸며 질병 없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의학의 영역을 넘어서 과학과 융합을 시도하는 사람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이면서 질병을 연구하는 과학자. 바로 의사과학자입니다. 무방비 상태인 인류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의사과학자들은 신종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류 생명이 위협을 받는 팬데믹 시대에 의학과 과학으로 무장해 질병 치료의 열쇠를 찾아나서는 전문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밝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거기서 나온 단백질을 가져다가 이런 백신을 만들어내는 물질, 백신을 만들어내는 코어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의사로서 질병을 진단하고 과학자로서 근본적 원리를 탐구하면서 의학과 과학의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들. 커다란 두 개 덩어리의 끊임없는 고뇌와 탐구를 하며 인류의 생명 연장을 꿈꾸는 주인공. 팬데믹 시대에 바이오 의료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의사과학자들을 만나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